허! 드디어! 드디어 마리오 아저씨가 왔어요! 게임을 안하는 분들도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! 슈퍼마리오! 이 마리오가 원래는 닌텐도 게임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스마트폰 게임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마리오 아저씨가 왔어요 왔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과연 스마트폰으로 마리오가 왔을 때 어떻게 가능할까? 어떻게 달라졌을까? 아니면 어떻게 똑같을까? 얼마만큼이나? 닌텐도 게임에서 하는 거랑? 근데 오늘 딱 이메일이 왔네요 제가 예약 버튼을 예약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? 알림! 놀이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알림 버튼을 눌러놨거든요 마리오 하면 진짜 뭔가 추억이 생각나요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 이 빨간모자 아저씨랑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죠 아 대박! 한번 해볼까? 위험해! 일단 우리 공주님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기다려 공주님을 구해야 돼 마리오 도와줘 돼지고기 안 돼! 자세히 잡고 일단은 그냥 뛰어요 뛰는 거는 아저씨가 알아서 뛰고 이런 작은 장애물도 알아서 점프를 하네 뛰어 잘 뛰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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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프는 눌러야지 아 그리고 한번 실수했으면 if you make mistake you'll pop into a bubble and get to try again 그러면 아 버블을 해도 점프 화면에 클릭하면 뭐랄 수 있구나 스크린을 한번 누르면 점프 길게 누르면 높게 마리오 아름다운 버섯 오 요런 버섯도 굳이 점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피해 간대요 어? 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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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버섯 오케이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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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게임은 끝났어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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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아름다운 팜! 팜! 붙아뵙지 붙이예 왜 먹을지 안해 핑크! 아 핑크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핑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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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rchase all six words 아 10달러 내면은 오 그래서 19.99 달러를 내 계산을 하면은 Purchase all six words 아 나머지 여섯 개의 월드를 다 구할 수 있구나 돈 내야 되나?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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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놓고 담고 월드 1에 2 도전 어 버섯! 버섯 먹어야지 잠깐만 이게 시각 제한이 있어서 시각 제한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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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! 동전! 좋지! 팝! 아싸! 벽을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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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때마다 점프하면은 이게 점프가 돼 이게 점프가 돼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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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! 가지마 아직 가지마! 아니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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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은 Extension 창이 버섯! 버섯! 부서!cium! 미 Considering haul כätten 아니 뒤로 못 가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모르는 건가요? 내가 모르는 건가? Geoff colocar 이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딱 따뜻한 reef 뜨렋한 reef 입을 수 있는데 뒤로 어이가 없 aging 제가 했었던 від 잠깐 가갖고 다시 하고 싶은데 얘 자꾸 앞으로 직진돈이 그냥 앞서만 갔던데 인전도는 뒤로 갈 수 있었는데 입전도! 핑크가 진짜 지금 이 정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타임 미밋이 있어서 지쳐질 수 없다. 얼른 가야된다. 안 돼! 아 핑크 뭐였냐? 핑크 두 개밖에 먹을까? 벌써 끝났어? 어이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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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스마트폰으로 나와서 이제 손가락 하나로 터치 손가락 하나 터치 하나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뒤로 가기를 원하는데 뒤로 못 가니까 자꾸 앞으로만 직진본능으로 앞으로만 가니까 이게 뒤로 가는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? 뒤로 못 가는 거죠?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죠? 닌텐도가 재밌는데 닌텐도는 두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천천히 빨리 가고 점프하고 이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쭉 얘가 알아서 가고 거기서 내가 점프하고 더 점프하고 밑으로 가고 뭐 어떻게 튕겨나가고 이렇게만 조절을 하니까 자꾸 앞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 한 번만 더 해야지 한 번만 더 했어 한 번만 더 했어 나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하고 나가야 될 거 같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쩜쩜 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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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